다행히 그렇게 많은 타수를 잃지는 않았습니다. 바람은 거의 없죠? 응 바람이 안 써도 돼. 여기는 잔디는 켄터키 블루그레스고 그린은 벤트그레스거든요. 켄터키 블루그레스가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해서 완전히 잘하지는 않아서 선수들에게 러프로 가도 샷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어떨 때는 그게 볼이 살짝 떠 있어서 무드샷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더 좋은 라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. 비샷까지는 거의 평지 약간 내리막입니다. 거의 뭐 평지예요. 그다음에 세컨샷부터 그린까지는 오르막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. 왼쪽이 높고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대부분이고요. 높고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입니다. 남은 거래 206m.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다시 저기 조금 더 가네요. 잘 침 볼인데요. 참 이거는 세컨샷 그 거리에서 정말 잘 쳤습니다. 근데 조금 그린이 밀어내서 그린을 놓치게 된 건데요. 결과만 아쉬웠네요. 네 아깝습니다. 현재 고근택 서요섭 2위는 박윤신 선수입니다. 경계선만 살짝 넘으면 저기서부터 내리막이 심하거든요. 네 잘했습니다. 소요섭 선수도 아까 말씀드린 박상현 선수의 그런 마음가짐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. 충분히 우승을 자신감하다면 경기가 정말 재미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. 네 들어갑니다. 이렇게 보면 내일 우승을 많이 한 선수들과 첫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 간에 또 그런 대결도 볼 만하겠습니다. 1라운드에 버디가 있었던 서요섭 선수. 한 250m 정도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의 페이웨이가 가장 넓습니다. 그리고 뭐 다 넓습니다만. 후반 홀에만 3개의 버디. 서요섭. 체리도 풀루 100m가 나와야 됩니다. 그 볼이 떨어지니 그렇죠. 잘 쳤네요. 이러면 충분히 또 한번 시도할 수 있죠. 반대편에서 서요섭. 아 들어가요 서요섭. 역시 잘 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두올 연속 버디에 성공하면서 14원 더파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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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